크래비티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크래비티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Get Closer 안녕하세요 크래비티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이틀 뒤에 생일을 맞이하는 민희씨 저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려요 우리 민희씨를 위한 멤버들의 칭찬 선물을 전해드릴 차례인데 짧고 강렬하게 따뜻한 칭찬 부탁드려요 짧강 민희야 형은 아직도 부모님한테 민희가 제일 잘생겼다고 한다 요즘 아주 무대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게 너무 많이 보이는 아주 멋진 형인 것 같습니다 요즘 좀 섹시하더라 짧강 짧고 강렬했다 유빈님 핸드폰 진동소리 개인기 정말 대박이에요 난 이게 진동이 불규칙한 게 진짜 리얼했어요 와아 Swear to the right now Guess better, guess better, guess better, uh 그댈 사랑하려 했던 것이 잘못입니다 나는 내 주제를 모르는 바보랍니다 이리 높은 벽에 둘러싸인 그대에 비해 난 아무것도 못하는 철부시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내가 세림이란다 내 자리는 내가 취한다 태도는 터프하게 되기를 폭주하는 기관차 형 간다! 내 자리에 비해 내 자리에 비해 내 자리에 비해 내 자리에 비해 감사합니다.